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현재 집권 세력은 그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상일이란 것이 이것저것 잔머리를 써서 정교하게 준비하더라도 때로는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옳지 않은 일,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천벌을 받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좌파 장기 집권이 지속된다는 과정을 해보면 올해 마지막 영상은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좌파 집권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집권 세력들, 현재 집권 세력들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시장입니다. 그들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상호교환 망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좌파 정치가들은 좌파 정책의 결과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시장의 보복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임기 엉변식으로 땜질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좌파 경제정책들은 그 부작용이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장의 보복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천의를 앞둔 문재인 정권은 현장 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는 지금 자영업을 거쳐서 소기업을 거쳐서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을 향해서 물밀듯이 그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자영업의 경우는 2017년 이후에 폐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지금 한계상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급감, 이익 급감, 매출도 그냥 50%, 7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채 때문에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계속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의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생활고로 목숨을 스스로 끄는 자영업자의 수는 2017년도에 11.1%가 늘어난 103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 감소, 생산 감소, 소비 감소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재원을 누가 어디서 조달할 거냐. 집권 세력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직장인들은 월급여에서 떼어가는 그런 4대 보험, 부담금이 8.9%, 총급여의 8.9% 이렇게 됐습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7.8%가 인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2.7%가 인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사이에 6.1%가 인상됐습니다. 5년 사이에는 15.7%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2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생산활동 종사자들에게 재정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중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산과 투자와 소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특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중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 더 소비를 줄이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좌파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공수처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경제 문제가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든 장기 집권 시나리오도 다 무용지문이 되고 맙니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한국 경제는 특별한 경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의전도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무역, 무역, 무역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료기소 가격에 급등하고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에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 하나의 경보 채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경보 채널이란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대외 신인도 추락이 덮치는 두 번째의 경보 채널이 작동할 겁니다. 세 번째는 집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은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장, 거짓말 이런 걸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체념하고 낙담합니다. 전 사회적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하려는 의지가 급감하는 겁니다. 소비하려는 의지가 급감하는 겁니다. 투자하려는 의지가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채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생산 기반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조세 및 준조세를 생산 주체들 함께 계속해서 중과시키고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단시간 내에는 의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존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파열음은 시장에서 발생할 겁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집권 세력이 생활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터지겠죠. 그들이 아마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남긴 부정의 유산 파티가 끝난 이후에 그 큰 비용은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되겠냐. 다 여러분 경제 문제에서 발생할 겁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집권 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다사다능했던 2019년도를 마무리한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도를 또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병호 tv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도 날로날로 성장하시고 근성하시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연말은 좀 어수순하게 맞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낙담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해는 항상 다시 떠오르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고 한 해를 또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정직은 부정직을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부정의를 이깁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우리가 2020년도 심차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을 이기고 성실은 게으름을 이기고 희망은 낙담을 이긴다. 이런 믿음도 함께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용기는 좌절을 이기고 부지런함은 게으름을 이기고 또 좋은 날이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의 큰 복이 함께하시길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실과 진실과 정직을 벗삼아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